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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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열심히 촬영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Q. 오늘 자켓 촬영인데 어때요? 오늘요? 어! 오늘 너무 선샤이니! 이터널 선샤이니! 오, 강아지! 오, 선샤이니 너무 커! 귀여워! 귀여워! 안녕! 외국해, 외국해! 자! 냄새 맡아보렴! 이렇게 강아지 있을 때는 눈높이를 맞춰야 돼! 안녕! 더워요? 눈높이를 이렇게 맞춰야 돼! 도망가는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빨리 봐봐요! 내가 아까 잡았는데? 너무 이상하게 나왔어, 내가! 아, 뭐하는 거야! 남자 손을 잡고 있어! 왜 이렇게 해맑아요? 왜 TV 잘 나오나요? 제가 지금 못하는 거야! 촬영 중이에요! 너와 촬영하고 싶어! ㅋㅋㅋㅋㅋㅋ 뭐하는 거야? 자, 오송 씨! 셰프 하나 보여주세요! 저, 이번에 영상은? 약간, 약간 오늘 주황색이니까 환타 느낌으로 가볼까요? 환타! 환타가! 지금 여기에 얼음이 있어요! 아 잠깐만! 지금 설명해 주시고 이제 진짜 앵글로.. 여기에 얼음이 있어요! 얼음하고 환타가 이렇게 있는겁니다 제가 더워요 자 하이 액션 유리창 닦여주면서 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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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있는거 아시죠? 네 환타 시리즈 잖아요 두번째에요? 두번째 상욱씨에요 상욱 벌써 시작됐어 상욱씨 2탄 갈게요 2탄 자 상욱씨 2탄 갑니다 하이 자 카메라 돌았어요 하이 환타 두번째 액션 시원하다 아 이럴 때 생각나는 음료수가 있죠 스프라잇 스프라잇 궁금하시죠? 지금 노래 벌써 나오고있어 하지만 말 안해줄거에요 노래가 벌써 나오고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이고 우성이가 열심히 지금 촬영중입니다 보시면 우성이가 머리가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요 자몽 색깔이에요 저희 팀 비주얼이죠 고마워요 전 사실 서브보컬이거든요 그럼 메인보컬은요 메인보컬은요 메인보컬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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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저희는 조금 이따가 다시 멤버들이랑 다같이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그래 긴장하지 말고 잘 좀 해봐 좀만 옆으로 오케 오케 오 해봐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해수욕장입니다 오우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저 머리 바뀌었잖아요. 어때요? 제가 분홍색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 머리가 분홍색이 되니까 뭐랄까 조금 어색하다는 느낌? 사막에서 포류 11차 여기 지옥이다 지옥 짜잔 사실 바다지랑 같이 놀러 오고 싶다. 그치? 아 여기는 물 있어서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아서 여기 펜션도 되게 이쁘고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입니다. 짜잔 이 나무에다가 카메라를 올려주고 차악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면 잠시만 안녕 You are the only one of my You are the only one of my You are the only one There is no one There is no one Really Let's go Woo Woo It's not going to be used to Woo The sky is so beautiful Look at that Isn't it beautiful? 근데 제가 여기 재킷 촬영하면서 바닥을 보니까 벌레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나중에 스윙분들이랑 바다에서 팬미팅하고 싶어요 될까요? 아 눈부셔 땀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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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땀다디다다 땀다디다 잠깐만요 그때는 나를 그리워하나요? 저희 끝났어요! 자 오늘 재킷 촬영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이 됐고요 맞아요 맞아요 벌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야야야 자 여러분 파이팅!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재킷 앨범 사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뮤직비디오에서 봐요 안녕 안녕! 그럼 지금까지 하이리스 워즈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